1. 주인의 전쟁 1. 주인의 전쟁 2. 주인의 전쟁 3. 주인의 전쟁 3. 주인의 전쟁 4. 주인의 전쟁 4. 주인의 전쟁 그때요, 춘향 모친은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아 동으로 오름을 오는데 일절통곡 애원성은 일절통곡 애원성은 다간 양복을 섞어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제상가 흑 요조 승여 정실없고 소년극제 김신양 명청 흑 높이 올라 주여 호감 지내실지 저리 지나면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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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망 수남 승 정신 영 정신 수납 정신 남 삼성봉이 평지가 들고든 오실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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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련님 가신 곳 백년소점 나도 가지 두련님 이 기가 막혀 도련 도련님 이 기가 막혀 다시 할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렇게 해야 돼 기가 막혀 시작 기가 막혀 오오냐 추냥 아 Pap 오오냐 추냥 오..오오냐 추냥 추냥 아 아 뭐냐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추냥아 우지 마라 오냐 추냥아 응으로 해야 돼 추냥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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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냐 추냥음 아 우지 마라 높이면 그거 뭐 오냐 추냥음 아 우지 마라 정교하게 되시작 오냐 추냥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온 나라 정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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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본동석 시작 각본동석 임그리워 임그리워 규중심천 늙어있고 규중심천 규중심천 늙어있고 공문안강 천리회협 공문안강 천리회협 규중심천 늙어있고 공문안강 천리회협 공문안강 천리회협 공문안강 관산골략 높은 절잉 높은 절잉 높은 절행 그렇게 관산 보랴 높은 절행 관산 보랴시다 관산 보랴 높은 절행 높은 절행 높은 절행 추억을 강산이 추억을 강산이 추억을 강산이 강산이 정박건디 추억을 강산이 정박건디 추억을 강산이 귀여워 귀여워 추억을 추억을 강산이 정박 정박 시작 정박 걷니 가볍게 하면서도 무거운 듯 연을 캡며 상사헌니 연을 캡며 상사헌니 너와 나와 깊은 정원 너와 나와 깊은 정원 깊은 정원 깊은 정원 상봉헐라리 잇쓰극을 텐니 상봉헐라리 잇쓰극을 텐니 잇쓰극을 텐니 새끝같이 모진 마음 새끝같이 모진 마음 공로라도 돕지 말고 공로라도 돕지 말고 공로라도 돕지 말고 공로라도 돕지 말고 녹지 말고 홍노라도 녹지 말고 송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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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철개 니가 다루기만 니가 다루기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둘이서로 둘이서로 뽁뽁뜨굴 뽁뽁뜨굴 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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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과함 우루 울음허걸 운다 울음허걸 운다 도련님이 기가 막혀 도련님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토놈 다여줘야돼 그거 이런거 시기면 기가 막혀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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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음정을 잘 맞춰야돼 도련님 도련님이 도련님이 그렇지 님밀, 님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호냐 추냥아 오지 마라 호냐 추냥아 너무 기르면 안 되지? 호냐 추냥아 호냐 추냥아 오지 마라 호냐 추냥아 오지 마라 호냐 추냥아 오지 마라 갓분동서 갓분동서 임그리 워허 임그리 워허 갓분동서인 임그리 워허 갓분동서 임그리 워허 갓분동서인 임그리 워허 공문안강 천리외려 반산오량 높은 절엔 강산오량 높은 절엔 추억을 강산이 정박건디 추억을 강산이 강산이 정박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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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을 개며 상사하니 너와 나와 깊은 정원 너와 나와 깊은 정원 깊은 정원 상봉헐라디 잇쓰그를 텐니 상봉헐라디 잇쓰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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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상봉헐라디 잇쓰그를 잇쓰그를 상봉 상봉헐라디 잇쓰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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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마음 홍로라도 돕지 말고 홍로라도 돕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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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홍로라도 돕지 말고 홍로라도 돕지 말고 송주갓 송주갓지 송주갓지 굳은 철개 굳은 철개 니가 나로기만 니가 나로기만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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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 뜨들고 실성 발광 으로 실성 발광 으로 울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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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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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슬프다잉. 도련님이 기가 막혀 도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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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잘했어.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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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가 정부라도 온 나라가 정부라도 온 나라가 정부라도 그거 있잖아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온 나라가 정부라도 온 나라가 정부라도 온 나라가 정부라도 각본동서 임그리워 각본동서 임그리워 규중심처 늘고 있고 규중심처 규중심처 늘고 있고 규중심처 늘고 있고 규중심처 늘고 있고 공문안강 천리 왜해요 공문안강 천리 왜해요 관산 월향 높은 철생 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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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향 높은 철생 인기 축복 대 relaxing 축복 백 너와 나와 깊은 정원 너와 나와 깊은 정원 너와 나와 깊은 정원 너와 나와 깊은 정원 깊은 정원 깊은 정원 깊은 정원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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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끝같이 모진 마음 쇠끝같이 모진 마음 복노라도 돕지 말고 복노라도 돕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개 송죽같이 굳은 절개 니가 다루기만 기다려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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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니가 니가 다루 다루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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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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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구리 서로 고 꼭 뽀뜻 덜어 걸고 두구리 서로 꼭 뽀뜻 들고 꼭 뽀뜻 덜어 꼭뽀 뜨글고 뜨글 뜨글고 그렇지 음을 알뜰하게 다 챙겨줘야 돼 뜨글고 뜨글고 그렇지 꼭뽀 뜨글고 꼭뽀 뜨글고 그렇게 알뜰하게 음을 다 챙겨줘야 돼 다 음 높이가 있으니까 그 음 높이에서 떨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둘이 서로 꼭뽀 뜨글고 둘이 서로 꼭뽀 뜨글고 실성 발광으로 실성 그렇지 실성 실성 그 음이 다 있지 실 실 까지 올라가는데 실 실성 발광 발광 고 가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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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에서 어떤 음을 걸쳐서 이렇게 동그랗게 대고 어떤 음에서 이렇게 탁 훑어내려오고 요런 것들을 음을 정확히 알아갖고 거기서부터 하면은 그대로 그려주면 돼 힘 많이 안 들고 소리는 훨씬 예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다 찾아서 음을 찾아서 해야 돼 실성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막 실성 이렇게 실성 음이 다 있어 실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실성 발광으로 우르멍을 운다 그렇잖아 시작 실성 발광으로 시작 실성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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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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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안 들고 음을 탁탁 찾아서 하면은 구성지고 깔끔하면서도 예쁘게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식인만 하려고 하면 음을 모르고 식인만 하려고 하면은 소리가 뭉개져요 그러니까 음 높이를 잘 알아서 거기서부터 음을 만들고 어떤 과정으로 그 식임이 되어 있는가를 하시면 예쁘게 힘 안 들이면서도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또는 격정적으로 할 때도 그때는 목통을 키우고 성음을 넣으면 되죠. 거기다가. 그런 구조에다가. 그렇게 하지 그걸 명확하게 그것을 잘 찾아서 해줘야만 소리가 야목야목하고 그냥 다 고비샷샷이 다 그림이 있는 아주 그냥 적재적소에 다 있을 것이 있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소리가 허술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허술하니. 알뜰하게 소리를 잘 챙겨서 알뜰하게 챙겨서 해야 돼요. 다 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러면 소리가 이쁘고 좋은 소리가 되죠. 쫓게 쉬었다가 또 옵시다. 그럼 도련님이 여기서부터는 남자 우조 성음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확 바뀌는데. 바뀌죠. 네. 바뀌는데. 서울의 무슨 경제같이. 경제같이. 그러니까 양반 성음으로 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따. 뭐 양반 성음으로 가요. 그냥 그렇게 했어. 도련님이 서울 사람이잖아. 거기를 서울 분위기를 내줬죠. 나로기만 기다려라까지가 이대령 말이고 둘이 서로부터는 그러면 진계명으로 또. 다시 또 다시 찾죠. 일절통곡 그 저기 처음에 했을 때 그 계면을 다시 찾아서 한 거죠. 경제가 살짝 나왔다가 다시. 경제가 나왔다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자기가 울었는가? 아름 울었어? 아름다운. 살짝 부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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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저기 하면서 그랬지? 뭐지? 발 디면서. 발 디면서. 엄마야 엄마야 엄마 하면서 막 울었구만 저. 아이고. 아이고. 언니야 언니야 발 디었어. 발 디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었냐 하고 언니가 후럭부닥닥 가서 저렇게 다 부쳐주고 저렇게. 아뇨? 우리 집에 와서 디었어. 자기 집에서 디었어? 네. 커피 마시다가. 너놈의 커피를 그래 요란하게 마셨다냐. 커피가 이렇게 안자는데 커피 잔이 너무 무거운 거 이만해가지고 손가락 휘떡 넘어가서. 그냥 부어버린 거요? 그런데 이게 발이 제대로 안풀고 아아 그러고. 그런데 얼른 양발도 벗고 좀. 찬물에다가 당부를 막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금방 일어나지 못했대요. 나는 또 그 시간에 다른 부엌에 있어갖고. 부엌에 있어갖고. 무엇을 했어 부엌에서? 뭐 만난 거 됐어? 아니 뭐 뭘 준다고 이렇게 입고. 얘랑 둘째랑 둘이서 그렇게 사단이 났어요. 청국장 말이야. 된장 지진이 되다가 청국장을 좀 넣은 게 겁나게 만나던데. 아 된장이에요? 네. 오늘 냄새 좀 났어요. 아유. 냄새 좀 났어요. 어떻게 싫어하는가 몰라. 싫어해요? 아니 맛은 있어. 냄새를? 냄새를. 굉장히 맛있어. 그러니까 청국장을 제일 나중에 끓을 때 딱 넣어야 돼.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먹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고 그렇게 했어. 냄새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나. 아니 끓여버리면 냄새가 온 난리인데. 그냥 보글보글 할 때 딱 넣고. 그렇게 해도 그래요. 그래도 냄새는 나. 온 집안에 다 배. 그 놈 꺼내가지고 이제 식탁에서 먹고 그러니까 그 냄새가 다 배어버려. 장난 아니여.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맛은 있더라. 그런데 우리 저기 중마구에서는 그렇게 냄새 안 나잖아요. 엄마야. 그 집에 아주 쩔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그 냄새 쩔은 대로 들어간 대로 그 냄새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완전 쩔어버렸잖아 그 집은. 그 집 그렇게 하는 집이라. 뭘요? 냄새가. 내가 옛날에 코피가 많이 나서 이 코 안에 혈관들을 많이 짖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냄새에 대해서 약간 좀. 나도 저 코는 짖었어. 네이저로. 이 속으로 짖었어 네이저로. 왜냐면은 중동증 비염 이런 거 하면서 수술하면서 안으로 다 비어내. 이렇게 이렇게 짖었어 네이저로. 많이 짖었어 나나. 나도 많이 짖었지. 콧뼈가 삐뚤어졌대야. 그래갖고 그 놈을. 콧뼈를 갉아갖고. 완전히 막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막. 여기를 그고 막. 살도 다 비어내고. 그렇게 하고 짖었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근데 나는 냄새를 좀. 모르지. 야. 처음에 내가 냄새 못 맡았어. 그 이후로. 근데. 이 냄새가 어떻게 써도 다시 회복된 줄 알아? 수벽 체조를 하면서. 냄새가 회복됐어. 수벽 체조를 하면서 냄새가 회복됐어. 수벽도. 어디 그럴 수가 있지. 그 수벽 체조. 어마무시하게 좋은 운동이더라. 내가 헐수록 느끼는 게. 이제 허리가 엄청. 더 좋아져버려요. 이제 좋아지고 있어. 그 맨날 아프던 그게 허리가. 조금씩 더 조금씩 좋아져.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휴식 시간에 우리가 5분을 수벽을 합시다. 그럼. 그래서 내가 수벽을 해보니까. 뇌 기능하고. 이런 게 돌아온다. 뇌 기능하고. 그러니까 그 코 후각이 좋아지면서. 이게 뇌 기능이 좋아져. 내가 수벽을 하면서. 뇌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껴. 진짜로. 그리고 트립 나고. 방구 나고. 코. 냄새 좋아지고. 바로바로 다 나와. 수벽 체조를 내가 안 40분을 하거든. 하루에. 그거 할 때. 20분 정도 가면은.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해. 그러고 조금씩 가면서. 몸에. 기운이 돌아오면서. 다 끝날 때쯤이면은. 완전히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리셋이 돼. 그러면 냄새도 다 잘 맡고.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운동이야. 그럼 우리 5분씩 해요. 다. 이 근육을. 풀어주면서.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어떤 데는 당겨주고. 어떤 데는 하니까. 지금 내가 열려. 지방. 다리가 말도 못하게 튼튼해져서. 쥐가 잘 안나. 쥐가 잘 안나. 쥐가. 말도 못하게 나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런 데가. 딸딸해지면서. 쥐가 안나. 내가 지금 이런 데가 말도 못하게 딴딸이야. 어떻게 막 하는지. 이리와봐. 와서 한 번만 여기를 만져봐. 만져봐. 이리와서. 이리와봐. 여기 이렇게 만져봐. 나를 만져보고 이야기해. 말랑거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탄력이면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나 힘준거 아니거든. 말랑거리지가 않아. 탕탕하잖아. 그렇게 탕. 내가 생각한 만큼 탕탕하진 않다. 힘을 준게 아니야. 나 완전 탕탕한 줄 알았는데. 선생님 그거보다 굉장히 말랑했구나. 말도 못해. 이게 지금 탄탄해졌다며. 엄청 탄탄해진거야. 엄청 탄탄해진거야. 엄청 탄탄해진거야. 핫필라테스. 이딴거 하지 말고. 수벽해. 이거는 나이 들수록이. 참 좋은 운. 고상하고 좋은 운송이야. 수벽을 알아야지. 그니까. 우리 저기. 거기 뭐야. 송강한테. 한 동작씩 배워. 한 동작씩. 동작이 많아요. 유튜브에는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쭉 훑어놔. 뭐 치면 나와요. 근데 보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한 동작씩 배워야돼. 그렇게 해야 근육을 바르게 쓸 수 있어. 생비사범이 칼럼쓴게. 6월달에 끝나긴 했지만. 근데 한. 진짜 좋아. 열 몇개가 나긴 나왔는데. 그럼 몇 동작을 해? 몇 동작을 그럼. 나는 꽁티가 가르쳐준게. 다는 못여. 왜냐면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이런것은 잘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숙이지. 그대로 일자. 이렇게 숙이면서. 계속 깊숙이 해갖고. 완전히 이렇게 숙여가지고. 저기 한. 그 동작까지 밖에 못해. 그런건 많이 하지. 한 열두 동작 정도 가지고. 또 내가 또. 고아난 다른것 좀. 집어넣고 해갖고. 진짜 자기야 좋아. 나는 그것을. 모두에게 권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만. 말하고 싶고.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싶어. 아프든지 말든지. 안 친하니까. 그러고. 그리고 너는 좀 아파봐라. 나는 안 아플거야. 그러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갖고. 내가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다 일러주고 싶어. 또래. 그래요. 정말 좋아 이거. 진짜 좋아. 내가 해보면 바로는 너. 업무좋아. 모두에게 권하고 싶어. 우리 업어무 보고 하자고. 같이 하는데. 아니요. 바쁘다고. 그리고 내가 오면 몇 동작 어느 척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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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쏙 들어가 쏙 들어와버렸어요 운동은 좋아하시지 않은데요? 안좋아요 그리고 내가 몇 바퀴 돕시다 나가서 우리 아파트 그러면 두 바퀴 돌면 들어가자고 그래요 나는 그려 이왕 나온 거면 한 다섯 바퀴 돕시다 못해도 세 바퀴는 돕시다 두 바퀴만 딱 오고 딱 들어가 그거 덜 들어와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막 핑계를 대 뭐 핑계를 대 나한테는 그렇게 치아 세 바퀴 다섯 바퀴는 돌아야 조금 풀리니까 그렇지 선생님 남아서 다 마저 두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떡해 그런 거 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몰라 그러니까 그거 같이 맞추려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자기 패스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자 일절 통곡 또 하자 또 일절 통곡 해야죠 요금을 떼야 되겠네 떼어버려야지 이 공을 꼭지로 딱 떼고 일절 통곡부터 다시 처음부터 가야죠 요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엄청 어렵네 운전 동서남북 동서남북 흐른 바다 시작 동서남북 tas 요금 요금 동 sert 요금 요금 땅 성 아 요금 땅 랭 고 네 하든 고실라요 마두가 하든 고실라요 마두가 하든 고실라요 고실라요 고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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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라요 오실라요 분종용 풍종오라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분종용 풍종오라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봄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봄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봄이 가는 흔 봄이 가는 흔 가는 흔 가는 흔 은 니언을 확 다물어야 가는 흔 가는 흔 그러게 동그랗게 만들어져 가는 흔 가는 흔 가는 흔 되는 바람이 가니 되는 바람이 가니 되는 바람이 가니 금일 금일 송구 임 가신 곳 금일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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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가신 곳 백년 소 첨 나도 하지 백년 서 백년 서 백년 서 첨 나도 하지 도련 님 이 기가 막혀 도련 님 님 님 님 님 님 님 그러지 말고 님 님 님 링 도련 님 타 님 도련 님이 오냐 추냥아 우호지 마라 오냐 추냥아 아루하지 말고 추냥 추냥 추냥아 우호지 마라 오나라 정부라도 각본동서 임그리워 오나라 정부라도 각본동서 각본동서 임그리워 임그리워 이게 다르니까 임그리워 임그리워 추중심처 늘고 있고 추중심처 늘고 있고 늘고 있고 늘고 있고 공문안강 천리웨어 공문안강 천리웨어 환산 워량 높은 천리웨어 환산 워량 높은 천리웨어 추억을 강산리 청박건디 추억을 강산리 청박건디 청박건디 추억을 강산리 청박건디 추억을 강산리 team 추억을 강산리 청박건디 연을 캐며 상사하니 너와 나와 깊은 정원 연을 캐며 상사하니 너와 나와 깊은 정원 깊은 정원 깊은 정원 상봉헐랄이 있을 테니 새끝같이 모진 마금 상봉헐랄이 있을 테니 새끝같이 모진 마금 새끝같이 모진 마금 뽕노라도 돕지 말고 송주같이 굳은 절개 뽕노라도 돕지 말고 뽕노라도 돕지 말고 송주같이 굳은 절개 뽕노라도 돕지 말고 송주같이 굳은 절개 니가 다룻기만 기다려라 니가 다룻기만 기다려라 우리 서로 꽁꽃들고 우리 서로 꽁꽃들고 실성발광으로 우르벌운다 실성발광으로 우르벌운다 실성팔광으로 우르버른다 실성팔광으로 우르버른다 노래는 식임하고 이런 것은 꼭꼭 씹어서 그냥 맛있게 요리해서 그냥 꽉 삼킨다는 야물딱지게 잡아버려야 돼 장악을 해야 돼 그렇게 식으면 어설프면 안 돼 이런 선율 그냥 평으로 내는 목은 어설프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 근데 식임은 깍깍 그렇게 야물게 안 하면 식임이 아니여 되들 안 해요 식임이 그냥 거기 야물게 톡 그냥 톡살스럽게 해야 돼 톡살스럽게 해야 돼 한 번 더 도련님이 기가 막혀 도련님이 도련이 00 groß 막혀 도연 언니 기가 막혀 보냐 춘장 오지 말아 보냐 춘장 주냥아, 주냥아, 오지 마라 오나라가 정부라도 각본동서 임그리워 오나라 정부라도 각본동서 임그리워 규중심처 늙어있고 공문안강 천리회여 규중심처 시당 규중심처 늙어있고 공문안강 천리회여 환산월향 높은 절행 환산월향 높은 절행 추월 강산이 청박건디 추월 강산이 청박건디 연을 캐며 상사오니 너와 나와 깊은 정원 너를 캐며 상사오니 너와 나와 깊은 정원 상봉헐라리 있을테니 쇳긋같이 모진 마음 상봉헐라리 있을테니 쇳긋같이 모진 마음 상봉헐라 동생 여름 왕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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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철개 니가 다루기만 기다려라 니가 다루기만 기다려라 둘이 서로 벗들고 둘이 서로 벗들고 실성팔광으로 우르벌온다 실성팔광으로 우르벌온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정말 진지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럴까? 처음부터? 목이 썩 좋지는 않으니까 조시가 그냥 해요 일절통곡 애원성은 다 한장 구글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명문기적 최상가 그 여주호숙녀 정식일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천국으로 높이올라 주야호감 진실제 잘 잘 지기나 본 저 한 저 비 유마 한 급 이나 생각 그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 나 일러 주오 금강 산 산 산 산 산 봉 이 정 지가 가득 어두 흔 오 실라 요 동 동 서 남북 동 동 남북 동 남북 흐른 바다 육 남북 흐른 지가 태 거든 고 실라요 마두 마두 학 하 등 오 실라 요 도 백 허 그 은 오 실라 요 은 종 종 풍 종 다 가는 데는 구름 가고 범 미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소 흥군 임 가신 곳 백 뱅 소 척 나 가 도 아 지 도 련 님 이 기가 막혀 호냐 춘향 아 우 지 하 아 으 나라 어 정 아무라도 각 본 동서 임 그리워 어 정심초 늙어 고 고 무랑강 철리 해 에 어 환산 호랩 높은 철행 추억의 강산이 정박폰디 연호를 개며 상사하니 너와 나와 깊은 정은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새끝같이 모진 마음 홍로라도 돕지 말고 송죽같이 이 굳은 철개 니가 다루기만 기다려라 둘이 서로 꽉 벗어 걸고 실성팔광으로 으르버거른다 이제 그놈을 많이 들어 많이 들어 5분 31초 네 우리 이제 35초 홍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이 수고하셨습니다 마크 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